그리고 추미애 장관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려요. 검찰의 지금 추미애 장관 아니었으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오랫동안 할 수 없겠죠. 그냥 어설픈 관료조직, 좀 개혁적인 교수 같다면요. 검찰 콧방귀 뀌어요. 그래? 너도 한번 털어봐? 적당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까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쥐었고 버리고, 그것도 고민정에게 물려주면서 쥐었고 버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노무현 문재인의 한을 풀고. 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지금 숙명같이, 여러분들. 저는 그거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의 이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숙원이었습니다. 그 숙원을 받아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하려고 했고.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거, 그리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을 때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거는요. 과거 삼봉일배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을 때의 추미애 장관이 반성을 했지만, 저는 또 한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그리고 그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삼봉일배를 하면서 사실상 사죄를 했지만, 본인이 다시 총대를 메고 그 부채감에, 여러분들 이거 추미애 장관님은요. 언론에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엄청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거 누가 장관하겠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육선이면, 진짜 여러분들 제가 추미애를 지금 응원하는 게, 빨아대는 게 아니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 육선이면요.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당 대권 준비할 수 있고요. 서울시장 준비할 수도 있어요. 검찰과 싸운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추미애를 여러분들이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육선 국회의원을 하면요. 국회의장도 할 수 있고요.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요. 일개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요. 서울시장 준비도 할 수 있고요. 대선 행보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검찰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언론의 집중 공격을 당할 걸 알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갖고 지금 검찰 어때요? 진짜 추미애 장관이니까, 언론플레이? 검찰이 여태까지 언론플레이였다가, 추미애 장관 언론플레이에 당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추미애 장관의 언론플레이? 약할 것 같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검찰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검찰 인사 단행. 검찰, 중앙, 이번에 특히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처리하는 거 보세요. 수사권, 지휘권 발동하는 거 봐요.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수사하세요. 잘하고 있는 수사를 왜 방해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를 하지 말아라. 수사를 중단해라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단독으로 저렇게 한동훈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쳐가지고, 한동훈을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법무부 장관이, 그만큼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장관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렇게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있으나만한 장관이었으면요, 서울중앙지검 저렇게, 수사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한동훈이 압수수색 못해요. 정말 추미애 장관, 제가 보면요, 언론에 지금, 집중포화를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만약에 추미애가 없었다라 그러면,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가, 코너에 멀리거나,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과 검언유착사건을, 과연 수사를 잘했을까?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아, 벌레들이 아니라, 소설 쓰시네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원회에서, 소설 쓰시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니까, 소설 쓰시네, 소설 쓰시네 하니까, 나한테 소설 쓰시네 하는 줄 알고, 벌레라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이, 소설 쓰시네, 너무 시원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제가, 추미애 장관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추 장관님 쓸,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서 검찰에게 또, 추미애가 당한다? 진짜 법무부 장관, 누가 하겠어요? 끔찍하죠? 조금 그동안, 추미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서운했던 감정들이요, 이걸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추미애 대통령이, 여태까지 빚진 것, 갚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생각해보세요. 누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 검찰한테 또 당해갖고, 여기서 만약에, 추미애가 쓰러진다? 누가 지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한다고, 나서겠냐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그냥 총대 낸거에요. 총대. 자, 여러분들이, 추미애 장관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추미애가 없었다면, 검찰은, 오만불 쏜, 민주당 벌써, 선거법 수사가, 나섰을거에요. 가장, 검찰이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 딱 끝나고, 제가 취재해본 바에,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여러분들 스토리 알려줄게요. 이거 진짜, 알려줄게요. 검찰은 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각본이 있었습니다. 어떤 각본이 있었냐. 4.15 총선이 끝나면, 이렇게 민주당이 대회생활할지 몰랐죠. 4.15 총선이 끝나면, 선택적 선거법 수사, 선택적 선거법 수사로, 선택적 선거법 수사로, 민주당 응원들을 날려버리고,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썰이 있어요. 선거법 여기저기서 고소고발,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중간에 미래통합당 애들이, 김남국도 고소하고, 여기서 고소하고, 막 엄청난 고소고발, 선거사건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너무 압승을 하니까, 선택적 수사를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죠. 잘못하다가 선택적 수사를 했다가,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나오세요. 누구 검사 나오세요. 지금 수사 왜 그렇게 합니까? 어? 왜 수사 그렇게 합니까? 하면,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선택적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민주당 의원들이 고소고발이 많이 당해갖고, 뭐 제가 뭐 그렇게 수사하는 거지. 아예, 선거법 사건 자체를, 선거법 사건 자체를, 검찰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이 아니라, 검찰은 스토리가 다 있었던 거야. 거기에 추미애가 등장할 것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선거가 끝나서, 만약에, 걔네들은, 미래통합당이 150석을 얻으면, 당연히, 심재철의 발언대로, 탄핵안을, 왜 선거법, 유재수 사건을 왜 기소했던지, 다 이해가 가죠. 그 사건을 수사를 이어갔을 거라고. 임종석, 그 당시에 뭐 백원우, 그 다음에 뭐 다 기소했잖아. 그래갖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냐 몰랐냐라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결국은 광장에서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때 변수가 발생한 게 코로나19.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모였다가는, 국민들한테 뒤지게 욕먹고, 그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엄청나게 잘하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저는 참 추미애 장관님, 지금,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하실 때까지 꼭,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추미애 장관의 호불호가 갈리는 건 사실이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좀 추미애는 용서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추미애를 응원할 때예요. 그쵸?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여기서 하차하거나 쓰러지면요, 검찰, 법무부 장관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추미애 장관, 언론에 집중포화를 당하더라고요. 무슨 소설 쓰시네 한마디 갖고, 언론들, 오만하다, 불손하다, 진짜 언론이라면,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를 보도할 게 아니라, 왜 미래통합당은 뜬금없이, 현직, 법무부, 현재, 검찰, 뭐죠? 차관검사를, 그쵸? 차관검사를, 마치 추미애 장관님 아들의 사건을 봐줘서 승진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이런 기사를 써야죠. 질문다운 질문을 하자. 국회의 수준을 욕해야죠. 장관 모셔놓고 뜬금없이, 추미애 장관이 아들 수사 뭉개갖고 승진했습니까? 당연히 소설 쓰고 있네. 소설을 쓰시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원인을 얘기해줘야죠.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봐도 열받는 일이에요. 국회의 수준을 안물해야죠. 국회의 질이나 미래통합당의 수준을 욕해야죠.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소설 쓰시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언론이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추미애 장관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